한 번에 보통 대개는 줄기세포 그러면 너무 젊어지고 싶어? 줄기세포 치료 뭐 하려면 그렇게 다시 회춘하고 싶니? 옆에서 이렇게들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젊고 예뻐지고 뭐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사실 제가 45세 둘째 낳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노안이 시작돼서 책을 보거나 이런 논문을 볼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안경 없이 제가 논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순간 깨달았을 때 소름을 쫙 끼치면서 어머 내가 이게 노안이 없어졌구나 를 깨달으면서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?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찾아보니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 중에 노안 개선도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. 저는 고장 나거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지만 노안이 생겼던 부분들이 개선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어서 당이 막 좀 잘 컨트롤 됐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퍼티그, 만성 피로증후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통이나 허리 통증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본인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증상 때문에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기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몸속의 손상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.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항상 피검사를 하는데 피검사 결과에서 간기능, 신장기능, 최장,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혈압이나 고지혈증, 당 이제 다 검사를 해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나면 본인이 원하시던 최장기능이나 당 컨트롤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족한 부분들도 다 혈액검사상 굉장히 좋아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줄기세포가 몸속에 들어가면 또는 몸속에 있을 때 얘네들은 어떤 신호를 받는지 가장 손상된 곳으로 먼저 가서 그곳을 복구합니다. 굉장히 놀랍죠. 따라서 내가 나는 신장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본인은 그렇게 원하더라도 신장보다 더 많이 고장나 있는 곳을 먼저 고쳐주죠. 줄기세포가 몸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것이 어떤 그 시그널 때문에 그렇게 먼저 그곳을 달려가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다라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. 그 호미 이펙트 아주 신기하고 살아있는 세포가 자기 몸을 스스로 힐링해 간다. 이런 것은 내추럴 힐링 파워라고 아주 옛날부터 많은 의사들이 인정해 온 몸의 재생 능력인데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줄기세포 치료는 단순히 예뻐지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몸속부터 몸 밖까지 완전히 건강하고 생기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린 세포들의 숫자를 더 늘린다. 라는 의미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.